천리포 낭세섬 앞에서 패들보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도구 한번 더 캐스팅을 해서 끌어 봐야 되겠네요. 조류가 지금 육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약간 일단 사이드로 던지고 비거리 15m 정도 10의 m 비거리가 안나와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차게 한번 끌어 봐야 되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바람이 부네 이동을 해서 해야 되나 수심이 깊은 데 까지 가봐야 되겠네요. 이동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id